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전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재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천문련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유성체의 지구 충돌 직후 발견과 유성체의 폭발, 잔해 낙하로 인한 복합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상황 발생 시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재난 사례와 같이 대규모 복합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재난대응과 국민보호 시나리오를 마련해 진행됐습니다.